고춧가루 저희도 둘이 염젤이 있네, 짱이네, 몇 짝이에요? 아, 파트너가요? 응. 파트너세요?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납니까? 한 사람, 한 사람, 한 사람. 자, 이제 뺀습니다. 상훈이 이거예요, 상훈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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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완벽했던 거 하니깐. 지금. 명민형으로 시합 몇 번 안 한 식간데. 먹으려고. 아, 아. 그냥 헤이트랑 헤이트랑 헤이트랑. 예상에부터 아예 안 주는데. 안 주니까. 지금 향은 진지에 발달할 거야. 윤진아 what you got there because like I and heated the closet. 그런 거야? 녀석. 왜 chose you? 예전뭐? 네, Diego라고. 내가 한 개를. 여기. 맛있지? 우리 예산 박사님, 저거 어제 무슨 얘기야? 백수만, 제가. 백수만. 백수만. 진도회장, 진짜. 거기 좀. 배가 더치질. 세계로 한잔. 고춧가루. 고춧가루 고춧가루 지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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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고춧가루 이 영상은 사과를 만든다. 그는 사과를 기록해. 그는 사과가 기록해. 그는 사과에 기록해. 그는 사과를 기록해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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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도용, 최현숙, 장국태, 정혜진 하루 5번 커트를 칭찬 바랍니다. 현악과 10주 윤도용, 최현숙, 장국태, 정혜진 하루 5번 커트를 칭찬 바랍니다. 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.